봄투데이 비바의 리베로 옴보레 컬렉션 아이폰5 가죽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애쉬 타탄이고요. 카멜 색상과 비슷한 느낌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핸드폰을 꽂을 수 있는 곳이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핸드폰을 수납을 해보겠습니다. 옆쪽에는 밀림방지 처리가 되어 있으신데요. 핸드폰을 옆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밀림방지 패드를 안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구성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카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카드를 수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쪽 소재는 스웨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전면 스피커홀이 제작이 되어 있으셔서 커버를 닫고 통화가 가능하시고요.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요. 톤온톤 배색 체크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하단 부분은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되어 있으십니다. 뒷돌도 마찬가지로 제작이 되어 있으시고요. 제품 하단 부분에는 마그네틱 자석이 내장돼 있어서 제품이 자동으로 열리는 현상을 방지를 했는데요. 다운툭 다른바 자동으로 urp 다운툭 척 척 척 척 척 척 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